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와주신 발걸음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전편에 이어 정호가 부산 비읍대학으로 박봉주 네과과장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다혜의 임신과 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호, 박봉주 과장과 정호의 만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 공간에 항상 우리 강아지 초코가 따라 들어온답니다. 그리고는 제 목소리를 자장가삼아 아주 편안한 자세로 옆에서 코를 골아요. 저 이제 강아지는 시추거든요. 시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를 아주 찰지게 곱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코를 골지 못하도록 잠을 깨웠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노이즈 제거를 해도 코 고는 소리가 가끔씩 들어갈 듯한데요.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저의 반려식물, 다육식물을 보여드리면서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8. 박봉주는 네과 가장실에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약속한 시간의 1분의 오차도 허용치 않을 만큼 꼬장꼬장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다. 왔구마.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데이. 선배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연락도 없이 난처한 환자를 보내서 괜히 선배님 신기만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은 진심으로 봉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봉주는 나이 50을 바라보는 연배인데도 얼굴은 여전히 홍한의 소년 같았다. 그를 만나니 그가 홍한의 미소를 지은 채 반백의 머리카락을 멋들어지게 휘날리며 병원 구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정원은 선배의 옛 모습을 떠올리면서 봉주의 물음에 대답을 했다. 여전하시죠. 선배님 염려 덕분에. 안부 전화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신 선배님의 모습을 뵈니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정원은 봉주가 권하는 대로 책상 앞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막상 그를 대하고 보니 또 난감해졌다. 정원의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봉주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환자 강 우애되는 사이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직업이 화가인데 하단에서 판화의 귀재라는 평을 듣고 있죠. 친한 동생의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알리기가 뭐였던지 저한테 먼저 상의를 해왔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한 열흘 전쯤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녀의 병세에 대한 상황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선배님께 보내게 된 겁니다. 응. 그리 됐구마. 봉주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봉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라모. 내가 설명했구마. 소파에서 일어난 봉주가 사람을 불러 다의 엑스레이 필름을 가져오게 했다. 잠시 후 판독판에 엑스레이 필름이 걸려서 들어왔다. 다섯 장이었다. 그녀의 필름이 걸려있는 판독기의 불을 켜자 앙상하게 투영된 다의의 골격사진이 드러났다. 필름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봉주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병세와 징후는 전이성 가남이었다. 한국인에게는 특이한 체질로 인한 전이성 가남보다는 원발성 가남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의는 특이하게 전이성 가남으로 발생지는 위쪽이었다. 그녀가 임신과 암으로 인한 자각증세를 동시에 느꼈으리라는 것이 봉주의 견해였다. 4개월 전 다의는 매달 하는 생리가 끊기자 직감적으로 임신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뛸 듯이 깊었다. 나이 서른 셋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임신이었다. 그녀도 자신도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여자가 되었다는 기쁨에 한껏 들떠다. 진우와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계획 피임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때때로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변비 기운도 있었다. 다의는 생리를 건너뛴 지 열흘 만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다의를 진찰한 여의사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임신입니다. 늦은 임신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산모가 튼튼하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군요.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의 얼굴에도 싱그러운 웃음이 번졌다. 다의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입덧은 보통 얼마쯤 지나서 시작되나요? 이 3개월 정도가 되면 가장 심하죠. 경우에 따라서 특이한 체질은 임신이 되자마자 입덧이 오는 경우도 있고 출산할 때까지 입덧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왜요? 벌써 입덧이 시작됐나요? 의사가 웃으면서 물었고 다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 웃었다. 다의는 병원을 나서며 그동안 자기 몸에 일어난 증세를 나름대로 판단했다. 체질상 입덧이 일찍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윤에게도 임신 소식을 알릴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하윤이 경주에 간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다의가 다섯 번째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하윤은 자신이 진작부터 하고 싶었던 일 즉, 경주 남산 지역에 흩어진 불적을 조사해보겠다면서 3개월 예정으로 남산에 가 있었다. 다의는 하윤이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 그 기쁨이 배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기로 했다. 그런데 임신 2개월째에 접어들자 처음에 느껴지던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증의 부위도 점점 넓어지고 고통의 강도도 높아졌다. 어느 날에는 저녁이 되면 미열이 나기 시작해서 밤새 계속되기도 했고 또 어느 때에는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탓이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86년 초 신년 휴가가 끝나고 새롭게 모든 업무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다의는 오른쪽 상복부에 심한 둔통을 느끼며 자신의 아파트 작업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것은 여지껏 느끼던 통증과는 달랐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이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다. 작업실에서 기다시피 해서 거실의 전화기 옆으로 간 다혜는 간신히 119 구급전화를 돌려 도움을 청하고는 고통을 참기 힘들어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그때는 곁에 없는 하윤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5분 정도가 지나 들것을 든 소방대원 둘이 다혜가 겨우 열어주는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린 곳은 한남동에 있는 어느 병원의 응급실이었다. 진통제의 효력 탓인지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던 통증도 어느 정도 멎은 상태였다. 통증이 가시자 다혜는 기운은 없지만 보행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일어서려고 했다. 그때 그녀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의사가 다가오면서 이를 만류했다. 그냥 누워계시죠. 그 의사의 눈초리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좀 어떠세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군요. 다혜는 침대에 누운 채 눈빛으로 그 의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혜의 카르테를 기록하던 의사는 카르테를 다 적은 후 담당 간호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좀전과는 달리 안정된 미소를 띄며 다시 말을 건넸다. 아니 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근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시려면 미리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다혜는 그 모습에서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결국 다혜는 그곳에서 사흘에 걸쳐 종합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전이성 가남이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 초기에 나타난 소화불량 변비 증세 헛구역질 지속적인 미열과 때때로 엄습하던 고열이 가남으로 인한 증상임을 알았을 때 그녀는 엄습하는 절망감을 부여안고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헤매는 중에도 하윤에게만은 끝까지 숨기기로 했다. 봉쥐의 말로는 비읍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와 단층 촬영에서도 명백하게 전이성 가남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했다. 위로부터 전이된 종양이 벌써 횡경막을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암인 위의 종양과 횡경막을 압박하는 종양을 1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수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혜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막무가내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다. 봉쥐에게서 설명을 들으면서 정우는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마에 축축히 뱀 땀을 손으로 문질렀다. 정우의 손이 무심결에 주머니 속에 담배를 찾았다. 환자에게 안 가볼 끼가 먼저 방을 나선 봉쥐가 넋을 잃은 것처럼 멍청한 얼굴로 담배를 물고 서 있는 정우를 불렀다. 그제야 정우는 제정신이 들었다. 함께 복도를 지나 다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설 때까지도 정우는 그녀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죽는다. 다혜씨가? 자신도 모르게 쓴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병실로 들어서는 정우를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반기는 다혜의 웃음 속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너무 안쓰러웠다. 병실에 들어선 봉쥐는 쾌활한 웃음을 터뜨리며 특유한 부산 사투리로 정우가 왔다고 알렸다. 다혜씨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우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짙은 우수가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애처로움 때문에 한 인간의 생명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우리에게 필요한 깨끗한 한 영혼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정우가 병상 곁에 서 있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다. 간호사가 눈치를 채고 병실에서 나가자 그는 봉쥐에게 말했다. 선배님께서도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좋겠군요. 단 둘이서 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믄 내 삼아 닥터장만 믿는데 너무 무리하게 장시간 야근은 말그레 환자가 피곤테이 그라구 마 다혜씨도 닥터장 믿어불고 걱정하지 마이소 니는 야근 끝나면 내 방으로 오그레 소탈한 그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봉쥐가 병실을 나가자 다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좋아요 정우씨 저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아기만은 죽일 수 없어요.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지릴 테니 내 아기 아니 우리 아기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아기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추한 몰골이 아닌 순결한 우리 아기의 영혼을 하윤씨에게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제발 정우씨 제발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정우의 가슴도 젖어왔다. 그녀의 처절한 절규에 정우는 자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기운마저 이른듯 했다. 그러나 오열하는 다혜의 모습을 바라보던 정우의 눈에 일순 단호함이 비쳤다. 다혜씨 왜 당신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중의 아이는 이제 4개월을 넘어섰을 뿐입니다. 그 아기를 살려둔다면 당신의 생명이 두 달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 선배님의 의사로는 인입니다. 인이 따르지 않는 의술은 단지 시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그분의 고통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다혜씨가 건강만 회복한다면 아기는 다시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기에게 집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혜씨도 자신의 병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봉주는 중절을 하고 중양 제거수술을 한다 해도 단지 몇 달 정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갈대가 제일 놈아 곤욕스럽대이 봉취에 난처한 표정을 떠올리며 정원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제발 악의는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때는 무거운 생명이 둘 다 죽게 됩니다. 다이씨는 우리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어야 할 순결한 영혼이에요. 그럼 이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잘라마라고 몸을 돌렸다. 자 잠깐만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이가 정원을 불러세웠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하윤씨에게는 몰라도 아버지에게만은 알려드려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려오신다고 했으니 아버지 말씀을 좀 더 들어본 후에 또 말끝을 흐리며 다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3년 전 정오의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느긋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오는 마음이 답답했다. 그녀의 부친 한초루가 온다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정오는 발길을 돌려 다시 병상 곁으로 갔다. 그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습기 뱀 목소리로 위로했다. 다이씨 진정해요. 나 역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모두에게 현명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하여튼 과장님께는 다이씨가 허락하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씨는 서름이 폭받쳤다. 만약 하윤이 곁에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오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야인 어깨를 들먹이는 다이씨의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병실에서 빠져나온 정오는 그제야 자기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정오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봉주 역시 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우울했다. 봉주가 치물한 얼굴로 정오에게 말을 건넸다. 잘했대. 네라도 와줬으니까 내 쉽게 해결됐대. 내로서는 왜 결정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그라모 우약고 수술 일정을 잡아야 안되겠나. 선배님 상황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하모 지금 한시가 급하다. 아이가 환자 건강이 요만이라도 할 때 수술을 해야 회복이 빠를 거 아이가 중절 수술부터 하고 그 희유증이 가신 뒤에 종양제거 수술을 해야 된데이. 참 우애됐노? 뭐 말입니까? 수술 보증인 말이데이. 니가 보증을 설기가 아닙니다. 환자 말로는 오늘 부친이 내려오시기로 했다는군요. 그라모 됐데이. 환자의 부친이 오는 대로 수술 일정을 잡아야 겠데이. 시간은 벌써 오전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텔 커피숍에서 주스 한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 정호는 그제야 시장길을 느꼈다. 봉주와 정호는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봉주는 저녁에 멋지게 술판을 버리자는 약속을 하고 외래 환자 때문에 먼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호와 봉주가 헤어진 뒤 병실로 돌아와 보니 다해 부친 한철우가 도착해 있었다. 퇴직을 앞둔 고급 공무원으로서 세속의 일을 초탈한 듯한 그의 인상은 그를 처음 만났던 때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가지게 된 만남이었지만 제외의 기쁨 고통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만남이었다. 한철우는 병실에 들어서는 정호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하기는 오래전 정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분위기에서부터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그를 금방 알아봤다. 병실에 들어선 정호가 한철우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장정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옛날 그대로시군요. 그제서야 한철우가 정호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 정호군 자네 많이 변했군 그래 방금 이 아이에게서 자네 이야기를 듣고 있었네 그러나 저러나 이 아이 때문에 자네가 너무 해를 쓰는군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 한 십년 은퇴 것 같군 예 십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엊그제 일 같은데 휴 세월이 너무 빨라 그래 지내기는 어떻노 저야 그럭저럭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다혜씨 일이 걱정입니다. 곁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 한철우 역시 목이 매는 듯 했다. 이럴 때 뱀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좋으렴 마. 한철우 는 결국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냈다. 누가 조금만 자극 하면 금방이라도 딸과 아버지가 보듬께 안고 통곡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정호였다. 선생님 저와 잠깐 얘기를 나누셨으면 하는데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그럴까 손수건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복도로 나서는 한철우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본관 2층에 있는 봉주의 방으로 갔다. 마치 뭔가를 들고 나가려던 봉주와 마주치자 정호가 한철우를 소개했다. 선배님 한다의 환자의 부친 입니다. 아 그러신겨 박봉주라 합니다. 한철우라고 합니다. 제 못난 여식 때문에 박사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군요. 철우가 악수를 청했다. 철우의 손을 잡으며 봉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닥터장과 안으로 들어가 쫌에만 계시소마 내삼아 퍼뜩 다녀올 일이 있심데 퍼뜩 갔다 오기심더 바쁜 걸음으로 봉주가 나간 뒤 그들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정호가 그간의 경과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간간이 차오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내던 한철우는 정호의 말이 끝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끓어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어깨에 떨림으로 정호에게까지 전해져오는 것 같았다. 마음의 고통 때문인지 헌칠하던 철우의 키가 한잔은 줄어들어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한철우가 눈물을 닦으며 정호에게 물었다. 닥터장 그럼 수술을 한다 해도 결국 저 아이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단 말이군. 그렇지?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어쩌겠나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 우리로서는 병원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 비로소 정호가 입을 열었다. 그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과 상의를 하시죠.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삶에 대한 다이시의 의지가 남다르니까 강한 투병 의지와 현대 의학이 만나게 되면 기적 아닌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철우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말은 그렇겠지만 정호 스스로도 그녀의 소생에 대한 바람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황은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잠시 후 봉주가 바쁜 걸음으로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에이 앉으시소 일어서려는 한철우를 만류하고 정호 옆에 앉은 봉주가 한철우에게 담배를 권했다.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얼마 전에 끊었습니다. 아 아 그러신교 의사라 하는 지도마 해독을 알면서도 아직 끊지를 못하고 있심이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봉주가 정호를 쳐다보았다. 정호가 의미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겠심이꺼. 지 생각으로는 마 먼저 중절 수술을 하고 나서 원발성 암의 근원인 위의 종양을 절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심이도. 그러고는 횡경막을 압박하는 종양이 폐에 전이되지 않도록 한 후에 아직까지 간에 전이된 종양은 그리 심한 편이 아닌께네 회복 후 다시 제거해볼 계획입니다이. 봉주에게서 수술 계획을 듣는 한철우의 안면 근육이 꿈틀대며 작은 격련을 일으켰다. 몹시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고통스럽기는 그 자리에 모인 세 사람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철우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언제쯤 좀이라도 환자 건강이 좋을 때가 안 좋겠십니까? 마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할락 합니데이. 그때가 뭐 모든 조직검사나 내시경 관찰 결과 2차 단층 촬영 결과도 확실해질깁니다. 좀에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우짜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다혜는 삶에 대한 끈질긴 의욕을 불태우며 지루하고 눈물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번째 중절 수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서 행해진 중절 수술 그녀는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 자궁 경관과 질에서 오로가 그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2주 늦어도 3주면 그쳐야 하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종양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병행해서 행하던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곧장 종양제거 수술을 행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가 자꾸만 늦춰졌다. 그 때문에 종양이 계속 자라나 횡경막을 심하게 압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호흡곤란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렇게 3주가 지난 후 봉준은 할 수 없이 그 상태에서 종양제거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을 집도하면서 그는 위쪽의 종양과 횡경막을 압박하는 종양이 너무 커져 있으며 벌써 폐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런 상태라면 6개월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봉준은 다혜가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병상생활을 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이미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힘든 병상생활에서도 잃지 않는 싱그러운 미소와 반짝이는 위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자신이 하는 예술 작업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등은 봉준의 마음을 다혜에게 묶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병의 실체를 보게 되자 봉준은 진저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만은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미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를 안타깝게 했다. 안경 밑으로 흐르는 눈물 때문에 손에 든 수술용 메스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 다행히 5시간에 걸친 두 번째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수술실에서 나가는 수술 스태프들의 표정에는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특히 봉준은 10년은 더 늙어 보일 정도로 지쳐 보였다. 그만큼 힘든 수술이었던 것이다. 급격히 떨어진 체력 때문에 수술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니트로겐 머스터드 그와 유사한 화합물들과 인터페론 제재를 투약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겸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악액질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다혜에게는 간암 말기 현상인 황달 현상마저 나타났다. 경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회복 후 3차 수술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마저 제기될 정도였다. 2차 수술이 있기 이틀 전에 석현은 누나 다혜의 병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듣게 되었다. 석현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적인 욕구마저 줄어든 듯한 모습을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 들어 더욱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잦은 부산 출장에 의아해하던 중에 들은 다혜 소식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다. 혜 예비가 박복해서 네 예미 먼저 보내버리고 이제는 딸자식마저 앞에 보내야 한단 말이냐. 석현아 예비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말이다. 으 으 으 으 으 으 평소 술을 즐기기는 했지만 과음을 삼가던 한철우는 그날 만지상태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 석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다혜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털어놓은 것이다. 석현에게 다혜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는 다혜 같은 누나를 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석현은 다혜와는 달리 수학적 재능을 타고났다. 그래서 미술 방면에는 문혜안이었지만 누나인 다혜가 펼쳐보이는 파나의 세계는 그에게 있어 늘 환상의 세계였다. 누나인 다혜와는 열한 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다. 다혜 하나로 포기하고 있던 한철우에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두는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 자식이 바로 석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석현에 대한 누나의 사랑도 남달랐다. 이미 조숙한 면을 보이던 나이에 얻게 된 남동생인 탓에 다혜는 특히나 동생을 사랑스러워 했다. 어머니 어머니를 닮아 성격이 조용조용한 편이었던 석현은 자라면서 다혜와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았다. 다혜처럼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니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겪지 않았고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어서 외로움도 덜 느꼈다. 안정된 환경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만끽하며 티없이 자란 그였기에 그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석현이 14살 때 다혜와 진우가 결혼식을 올렸다. 누나의 결혼이 사춘기 어린 소년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언제나 곁에서 자신의 우상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누나가 곁을 떠나게 된 것이다. 누나의 결혼은 석현에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가 다혜의 이혼이라는 돌발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석현은 오히려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다혜의 존재가 석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석현은 다혜가 수술실에 들어간 직후에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석현은 자신이 맞닥뜨릴 누나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차라리 누나를 만나지 말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누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다. 수술실에서 실려 나오는 다혜의 모습을 확인한 석현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 슬픈 눈물이었다. 항상 풋풋한 싱그러움이 넘치던 누나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야율대로 야윈 다혜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였다. 간암의 병리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된 탓에 2차 수술은 임신 중절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인지 다혜는 이틀만에야 마취에서 깨어났다. 수술한 지 이틀만에야 깨어나서 병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와 석현을 발견한 다혜는 흠친 놀랐다. 그러나 곧 예상한 일이라는 듯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석현을 보고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방 눈물로 변해버렸다. 다혜의 마른 뺨이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현이 다가와서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이내 우열을 토했다. 누나 하지만 그녀는 소리 내서 울 힘도 없었다. 야윈 손을 뻗어 석현의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로 조치한 얼굴을 적실 뿐이었다. 회복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정호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른 네 송이의 장미가 들려있었다. 다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장미였다. 애써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정호가 그녀에게 물었다. 기분은 어때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안색이 조금 좋아진 듯 했다. 정호가 창가에 놓인 화병에 장미 꽃다발을 꽂는 것을 바라보며 다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호씨 왜 또 왔어요? 병원 일도 바쁠 텐데요.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녀는 말은 그렇겠지만 잊지 않고 찾아와준 정호에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마움을 느꼈다. 구 하윤은 정호가 담담하게 털어놓는 그간의 사정을 들으며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어둠을 그렇게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정호가 담배를 피어무느라고 잠깐 말을 멈춘 사이 하윤은 다혜가 떠나던 때를 생각했다. 경주에 틀어박혀 남산의 불적을 답사하던 하윤은 거의 석 달 만에 반포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집은 텅 비어있었다. 그때가 정확히 다혜가 떠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작업실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흩어진 작업재료들 하며 정리되지 않은 집안의 모든 것이 다른 때와는 뭔가 달랐다. 하윤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왠지 모르게 다른 때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밀려들었다. 그녀의 그녀의 외출은 항상 집안 정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반포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는 동안 그런 느낌은 더 확실해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다혜의 행적을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호에게도 연락을 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깜깜 밤중이었다. 오히려 하윤에게 대묻는 형편이었다. 하윤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썰렁한 아파트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두려운 만큼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해서 돌아오는 날에는 그녀의 환영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 했다. 돌아온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하윤은 신변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짐을 그 집에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소지품과 책 몇 권을 챙겼다. 그리고 사모 크기의 애칭 기법으로 제작된 그녀의 동판 프로필만 챙겨들고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녀가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윤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어디에나 그녀의 채취가 배어있는 그곳에서의 생활은 하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지금의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해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윤의 행동도 굼떠지고 어눌해져 밖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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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밖에서의 세게 불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호와 하윤이 탄 차에 창가로 달려드는 바람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었다. 어느새 담배를 끈 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때 나는 자주 들릴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 다해 씨의 건강을 확인해보곤 했다. 한 번은 너에게도 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해 씨의 의사를 타진해보기도 했지. 하윤에게 알리자는 정호의 제의를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병색이 짙어질수록 자신감이 허물어져 가고 세상이 좀 더 관대해지는 가운데서도 하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는 일만은 고집스럽게 용납하지 않았다. 석현도 하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 수술이 끝난 직후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을 바라보는 다해의 눈길이 공허해졌다. 눈물을 글썽이는가 싶더니 금세 눈물이 하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석현을 불렀다. 석현아 너에게 부탁이 있어. 어쩌면 이것이 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일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흔적을 없애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윤 씨에게 알려서는 안 돼. 하윤 씨는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역시 허물어져 버려. 알겠니?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생명 연장이 내게는 오히려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는 부질없는 일이란다. 대신 그녀는 힘이 드는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질 텐데. 지금이라도 하윤씨에게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편지부터 한 장 써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주겠니? 석현아. 다혜가 힘없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애는 날선 비수가 되어 석현의 가슴을 찔렀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다. 그때 마침 석현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원고지에 그녀가 부르는 대로 받아 쓴 것이 나중에 하윤에게 건네진 편지였다. 다혜는 격한 감정에 이입 없이 담담하게 하윤과의 만남에서부터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지금 심경까지 토로해냈다. 그 편지는 마치 꺼져가는 다혜의 생명을 암시하는 듯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 다혜 남매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병실을 채웠다. 눈물에 젖은 축축한 목소리로 다시 다혜가 석현에게 말했다. 석현아, 이 편지는 절대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윤씨에게 전해져선 안 돼. 약속해줘. 누나한테 약속할 수 있지. 어, 누나. 포항으로 옮기기 전 행해진 세 번째 수술은 절망감만 더 깊게 심어주었다. 행경막을 압박하는 종양을 이미 잘라냈지만, 종양은 어느새 또다시 다혜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수술 등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평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봉준은 종양을 제거하면서 종양으로 가득한 위를 2분의 1 정도 제거하고, 폐로 전이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폐업 하나를 드러냈다. 또한, 간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간협도 하나 드러냈다. 대대적인 종양 제거를 위해 세 차례나 수술이 실시되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인 쪽으로 흘러갔다. 단지 언제쯤 상한 갈대 같은 그녀의 생명의 불꽃이 사위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물겨운 투병 의지와 삶에 대한 강한 애착도 병세를 호전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포항으로 옮기기 일주일 전쯤의 일이다. 다해의 병실로 들어선 봉준은 한철우를 발견하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한철우는 병상 곁에 보호자 침상에서 엎드려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기력이 쇄진해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딸의 병실을 지키기 위해 6개월 동안의 휴직계까지 제출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상태는 그에게 자신의 박복을 탓할 여유마저 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다급해지고 있었다. 봉준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은 다음 한철우를 깨웠다. 한 선생님이요. 잠드셨는겨. 자신을 흔드는 손길에 놀라서 자신을 흔드는 손길에 놀라서 철우가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에는 피로감이 역력히 드리워져 있었다. 어후, 박사님. 아휴, 그만. 깜빡 잠이 들었군요. 그는 멋쩍은 듯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봉주가 다이가 누워있는 병상 쪽으로 눈을 돌렸다. 오랜만에 아무 고통 없이 달게 자고 있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초췌해진 다이의 얼굴은 황달 때문에 눈에 띌 정도로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런 다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쪼메, 나가입시도. 봉주가 먼저 힘없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한철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봉관 2층에 있는 봉주의 방으로 갔다. 이 칼대가 내 삶아 젤로 힘듭니데이. 다이씨의 병세가 말입니더. 호전이 없다 아인교. 그께서 드리는 말씀입니더. 평상시와는 달리 그날따라 봉주는 몹시 어색하게 운을 뗐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무는 봉주에게 한철우가 담배를 청했다. 봉주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움은 척하겠노. 봉주가 불을 붙여주자 철우는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였다. 속이 싸했다. 한 선생님이요. 계속 입원을 시킨다카 하는 것도 마 힘든 일입니데이. 지 생각이지만도 퇴원을 시키는 것이 우짜기심이꺼. 지는 마 퇴원을 시켜서 이제 집에서 남은 시간을 정리하라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데이. 한 선생님께서는 우지 생각하시는교. 봉주는 그 말을 듣는 한철우의 눈 속에서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속 입원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퇴원을 해도 걱정거리는 있었다. 그녀를 위해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철우는 이때만큼 자신에게 형제가 없는 것이 뼈저린 아픔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철우의 사정을 전해들은 봉주는 눈물을 보이기가 싫었는지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청명원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다. 다시 봉주가 물었다. 왜 하면 좋겠는교. 포항시읍병원에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암 전문의인데 그리로 옮겨야 할까 봅니다. 그동안 박사님께 폐만 끼치고 이거 면목이 없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는 포항의 시읍병원으로 병상을 옮기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치료를 담당했던 비읍대학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들 모두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시 잡아버리라는 기약이 없는 비읍대학병원 사람들의 따스한 손을 일일이 감싸지는 다행의 두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봉주는 그녀가 탄 앰뷸런스가 병원 구내를 빠져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다행이 떠난 길을 바라보았다. 저녁 어스름이 대지 위에 눕고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2층 방에서는 작년기에 접어든 한 의사의 흐느낌이 오랫동안 어둠 속을 서성대고 있었다. 정호와 하윤을 실은 차는 어느덧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호는 담담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윤에게 털어놓았다. 하윤은 정호를 원망할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하윤에 대한 정호와 다혜의 진솔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는 벌써 경포대 해변길로 접어들어 해변에 있는 한 관광호텔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정호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차는 대관령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곳에서부터 쭉 굳게 입을 담은 채 말없이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호텔 프런트에서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함께 투숙하겠니? 아니요. 하윤의 목소리에서 메마름이 느껴졌다. 싱글룸으로 둘 하윤은 3년 전 다혜와 함께 오대산 월종사의 진묵스님을 뵙고 타파를 답사하기 위해 왔다가 경포대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는 다혜와의 추억이 서려있는 경포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경포대의 파도는 무척이나 거칠었다. 바람탄만은 아니었다. 다혜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파도마저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공허한 밤하늘에는 하윤의 메마른 목소리만이 눈물로 날고 있었다. 다혜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일권의 일장 낭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권의 이장, 유정의 장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